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대 뉴욕지구 한인 목사회는 11월 29일 화요일 프라미스 교회에서 제51회기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52명의 총대가 등록해 열린 총회는 단독후보로 등록한 김홍성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단독후보로 등록한 정관호 목사를 신임 부회장으로 만장일치박수로 각각 추대하여 선출했습니다. 이어서 장규준 목사, 하정민 목사, 주효식 목사 3인을 세 회기감사로 추천해 선출했습니다. 신임 회장 김홍성 목사는 당선소감으로 젊은 목사들이 교계에 잘 안 나오는데 다음 세대 교계를 이끌어갈 그들과 함께 신실한 목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임기 동안 성지순례와 수양회가 계획돼 있다. 2023년 행복한 목사회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부회장 정관호 목사는 당선소감으로 회장의 앞과 뒤와 옆을 보좌하고 보필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라 믿고 주어진 사명과 복음을 잘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총회는 신한권에서 김진화 목사를 회칙 19조, 본회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목사회에서 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명옥 전 회장은 과정 설명을 질문한 회원의 답변에 대해 장부를 일체 넘기지 않는 등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장부만이라도 주면 넘어가기로 했으나 그렇지 못해 임시총회에서 임원회의 결의를 따르기로 했고 임원회에서 제명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외동포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국무총리직 속의 대외동포처 설치법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원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제외동포청으로는 제외동포 정책의 체계적, 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외동포처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외동포처를 두고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제외동포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제외동포 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의 외청으로 사실상 법무처 정책인 제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기 힘들고 자체적인 의결권도 없으며 예산 확보도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국회에는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제외동포청 설립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로의 합법 이민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 MPI에 따르면 합법적인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와 도착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해외 이민 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전 매년 50만 개 정도씩 발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 회계 연도에 약 절반인 24만 1천 개로 줄었고 다음 해인 2021 회계 연도에 28만 5천 개로 조금 회복됐습니다. 최근 MPI가 연방 국무부 월별 예비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22 회계 연도에는 거의 51만 8천 개가 발급됐고 이는 전년도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 회계 연도보다 5만 5천 개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한편 이민 비자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팬데믹 기간 악화된 적체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MPI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서류 작업을 마친 약 38만 5천 명의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영사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보유 토지 중 절반 이상이 한인 등 미국 국적자가 소유한 토지로 이 역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억 6,074만 7천 제곱미터로 작년 말보다 0.5% 증가했다고 일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합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2%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